갑시다 어려움으로 갑시다. 인생 뭐 별거있어? 액스컴과 쿨헨하이 관광을 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지금 너무 재미있어서 하고 싶더라구요 일단 여기는 가스통만 잘 노리면 에너지 피서는 또 왜 이렇게 크죠? 하드입니다 아니 왜 맘대로 결정하시나요? 리더니까요 아 그렇게 저에게 왜 리더를 넘겼습니까? 보상이 좋아요 보상이 제가 원하는 템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히터맨님 어서오세요 여기 난리 났다 밑에 자 터져요 많이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힐 한번 들어갑니다 모션이나 타격감이나 진짜 괜찮아요 원차하고는 다른 느낌이라고 봐요 잠시만요 어둠간에서는 망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 게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멀쎄 멀쎄 먹이 있나 근데 저기 또 잠겨있는 데가 있는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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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왜와 제압효과 아 이렇게 놓으면 애가 고개를 못 뜨는구나 아까부터 몇 번 뜨긴 뜨는데 정확하게 몰랐는데 패드가 좀 더 편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 열쇠 있어요 칼스님 열쇠 있어요 저 하하하하 무기가 뜰거야 갑시다 상자가 너무 작은데 상자가 너무 작은데? 상자가 너무 작은데? 아 또 장갑이야 하하하하하 하하 또장갑 좋아좋아좋아 자 로시퍼님 어서오세요 뭐야뭐야뭐야 뒤에서 뭐하는거요 아 적나운줄 알았잖아요 적들어와요 적와요 스캔 한 마리만 있었던건가요? 아 그래도 원차티도 멀티 때 잘했잖아요 손잡아서 다했는데 정작 원차티도 멀티 나오면 안하겠지만 슈퍼님 이거 X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자동 달리는거 아시죠? X 누르고 있으면 자동이라고요? 아니 다음 엄폐지역으로 아 그건 알죠 누르고 있어야 떼버리면 안되더라구요 네 떼면 안돼요 자 쟤들한테 선물을 좀 주고싶은데 네 지금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칼스 0806님이구요 표준어를 구사하는게 저 PD폰입니다 ㅋㅋ Stephanie 한번 좀 꺼라 예 쟤가요? 우린 사투리에 대한 사실 의미가 바뀌나 왜 하드를 골라 가지냐 이게 5배에서는 하드가 안 골라졌거든요 자 클리어 여긴 왜 고개를 못 붙이는 거니 자 스캔 자 스캔 자 스캔 오 AK 흔들리는 거 봐 오 터져요 네 과언이에요 그래요? 보는 게 재밌으면 다행이네요 이런 게임대 특징이 보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하드서난만 신나고 보는게 괜찮으면 다행이네요 데스테디가 그랬어요 보는게 재미가 엄청 없었어요 수류탄 갑니다 저격 터집니다 저도 FPS는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 제가 표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때 크루토스님이 저한테 얘기하는거 몰랐어요 티포니는 표준어 아닌가 표준어라는게 별게 있나요 내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표준어죠 지금 제가 쓰는게 표준어죠 다행이네요 옷이 간지는 않은데 클리너 팀 클리너 팀이 불 쏘는 애들일겁니다 걔들이 그냥 감염 확산을 위해서 다 태워버리는거네요 그때 예상은 했지만 스토리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쪼면 드럼통 트트리죠 예 수류탄하고 같이 던졌어요 몽둥이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게임은 파티야 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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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염방생 저거 진짜 어? 갑자기 저격증이 왜이렇게 잘 나와 근데 이건 원래 이런 게임이 타밍 게임이 자기있는걸 잘 나옵니다 하하하하 새로운걸 안 나오고요? 그렇죠 예 오늘 새벽에 했었군요 생각해보니 셋인가까지 했었으니까 예 제가 쓰는게 표준어죠 루시프님 저는 방송에서 표준어를 구사하죠 사석에서는 사투리를 쓰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캔 어딘가에 상자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쵸 보통 가라는대로 안가야지 게임은 뭘 죽거나 RPK 총기의 유로를 잘 모르니까 지금꺼보다 좋을까 DPS 높으면 짱땡입니다 지금부터 무기레벨 높으면 좋긴 하죠 아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봐주십시오 하하하하 스킨도 여러개 못쓰네요 총 하나에다 밖에 못바르네 너무하는거 아니니? 너희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보시고 좋아요만 눌러줘도 감사하죠 하하하 이러면 주말이나 중간중간 새벽에도 비정규 방송을 좀 돌리다보니까요 사실 비정규 방송이 수위 조절을 안해서 갈수록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유튜브가 뭐하냐 하하하하 그걸로 유튜브가 뭐하냐 하하하하 자 스캔 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게 있으려나 상자는 일단 안보이는데 하하 여기서 먹어봐야 뭘 좋은게 나오겠습니까 하하하 그냥 가죠 하 자 어이구야 한번 안터졌어 맞췄는데 템 안나오는데요 아 뭐 밑에 뭐가 있긴 있어요 아뇨 템이 없어 자 터져요 위에 다닌다 위에 어구야 어구야 불 묻는다 자 스캔 한번 더 갈게요 4마리 활성 위쪽으로 자 힐 자 힐 야 얘들 원패 장난 아니다 자 터져요 왼쪽부터 터져요 레알 루시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이게 몽둥이님 그래픽이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욕을 겁나 먹고 있어요 얘들이 예전에 게임쇼에 시연했을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 좋았대요 근데 워치독스에 비하면 덜 떨어진거 아닌가 워치독스는 게임이 달라질정도로 바뀌었으니까 전 전 이 게임 트레일러를 안봐가지고 얼마나 그래픽이 좋았는지 몰라요 워치독스 2 만든다던데 글쎄 워치독스는 그래픽보다도 엔진 문제가 물리 엔진 문제가 좀 컸으니까 차가 뭐 아무리 때려 박아도 변화가 없고 건물에 여러가지 문자가 많았으니 어디야 이거 아 저기 발전기 돌려야되네요 개전기라는데 개전기하고 발전기하고 뭐하다는거니 야 박스요 아 총알이 뭐래 이거 왜 옆에서 밀면 밀려요 미치겠네 저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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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맨틀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나와버리셨어 좋아좋아좋아 야 도끼들지마 어이구야 야 이럴것 같더라 나도 그만 때려 야아 도끼 데미지 장난 아니다 어 오오 감사합니다 클리너스 보호자 어 오오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대개 보스 나왔던거 같은데 보스는 좀 더 가야되요 오우 스나이퍼 라이플이 스킨 때문에 좀 더 간지가 나는거 같애 아니 쟤 뒤에 불 터졌는데 안죽었는데 좀전에 옷이 불을 막아주는거 아닐까요 아 쟤 핫 폭발 데미지로 오는데도 예 바하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라와주세요 자 배터리를 넣겠습니다 퓨즈가 배터리야네 저거 정확한 멱치기 부품이라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스 맞는거 같은데 아니 보스 좀 더 가야해 보스는 약간 좀 큰 룸이에요 왼쪽에서 와요 왼쪽으로 또 있어요 아우 너무 아픈데 하드니까요 자 왼쪽 클리어 불 붙었네 불 붙어서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숨어있는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왼쪽으로 올라와요 자 왼쪽으로ип 아니 시간 엄청 가는데 진짜 시간 잘 간다 아니 한 명 반대쪽 가야죠 오우 엘리트 떴나 본데 자 터져요 와 안죽네? 진짜 와 애들 피통이 많이 높은가봐요 이게 하드 그 말인가 하드 게임은 그 다음 게 나온다던데 아 이 다음도 난이도가 있어요? 도전 도전 모드라고 그러나 용 모드 같은건가봐요 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레전드템을 주려나요 일단 가봐야 알겠네 30 찍고 생각해봅시다 그건 맞죠 일단 일단 랩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필요없어 랩업부터 해야 돼 엘리트 하나 끼고 양쪽에 두 마리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캔요 반반에 달려가네요 반반에 달려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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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아 아 여러분 아 에이VEN 알똘 아 아 아 다들 보고 계신건가? 너무 말씀들이 없길래 저희가 하고 있는걸 즐기고 계신건가? 자 이쪽으로 자 힐 힐 조준 잘못된거 같은데? 자 일단 스캔 좀 다시 쓰면 되지 쿨타임이 있어 아니 내가 썼다고 일단 뒤로 좀 빼줘 조준이 안되네 아니 적이 왜 이리 많지 저 위에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리 올라왔군요 어 잠깐만 왼쪽에 쏘는거 같은데? 아 저 더 뒤로 빠져야되 완전히 뒤로 빠져가지고 오케이 킬 철창 뒤로 안맞는건가? 철창 뒤로 안맞는건가? 조준 잘한거 같은데 저 밑에 떨어진거에요? 그냥 밑에있어요 밑에 별들 다다니네 제가 저 특성때문에 제가 물약먹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찬다던데요 예전에 특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성이 많다보니 캐릭터 육성에 관련된 것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지나면 나름 국민트리 같은 게 나오겠지만 계단 위에 저쪽에 가면 상자 있어요 야 이거 또 커다 큰 상자다 오 또 파란색 무기 파란색 무기에요? 전부 파란색 무기인데 레벨 6자리 잠깐만 왜 왜 왜 나는 안떠 아 오픈 떴다 오오 파란색 무기 야 이 상자가 꿀이네 나 이거 언제 먹었죠? 기관단총 있고 방금 먹은 게 저건가? 방금 먹은 게 저건가봐 먹을 때는 약간 다르게 생겼더니 먹고 나니까 또 신기하게 생겼네 뭐지 아까 쓰던 무기에서 빼고 뭐 달 수 있는 게 있나? 근적거리 판정 이거 방금 먹은 건 그냥 줄 수 있다고 하던데 디아블로 처럼 그게 돼요? 분해는 되는데 이거 분해하면 부품을 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염된 거는 안 준다는데요? 한 번이나 쓰면 안 주는 건가? 내 손을 타면 오염이야? 이놈들이요 중고는 지금 안 해? 나중에 나중에 분해해가지고 부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정 레벨이라든가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 부품은 어차피 그냥 재료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템 가지고 나중에 제작이 가능하니까 무기는 레벨이 있어도 부품은 레벨이 없으니까요 등급은 있더라구요 파란색 부품 뭐 노란색 부품이 있어가지고 자 스캔 자 스캔 자 뒤에 가스동 하나 각도가 너무 안 나온다 엘리투도 있는데 스캔 어 썼네 아까? 방금 봐야겠다 물약 먹어봐야지 오 방금 피 찼죠? 어 찼어요 제가 물약 먹으면 같이 차네요 터져요 오 죽을뻔했대 오 오 오 오 오 이거 왜이래 이 동네 터져요 뭐야 또 엘리트에요 엘리트 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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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엄해 오엄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은데 야 나 그만 쌓이씨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차라리 30초 뒤에 리스폰 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저 끝까지 쫓아가는데 아 나 죽었어 야 이거 뭐지 야 엘리트 무섭다 아 아 완전히 뒤로 빠져야 되겠네 아 화염밤사기 보소 옛날 너무하는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막 지지로 들어오네 그니까 계속 들어오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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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이 뭐 이런데도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시작하자마자 뭐 이래 시작하자마자 좀 죽었죠 하하하하 뭐 전환돼서 리스폰이 되지? 오우 아 이게 돌아버리겠네 저거 거리는 익혀줘야 되는거 아니야? 다 잡은건가요?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다신건지 리스폰 금지 구역만 리셋되는건지 아까 거에서 이어지나봐요 리스폰 금지 구역 빼면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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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끝들 무서워 차라리 나한테 와라 하하하하 저 방비야 무슨 성능이 저리 좋아 되겠지 이제? 이제 보스인가? 네 이 다음이 이제 보스 방일거에요 네 이 다음이 이제 보스 방일거에요 자 부품 자 알티에트 기특하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왔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든 되겠지? 네 잠시만요 아 저거 저런 대사였구만 아 제 아군이였어요? 예 제가 나중에 데리고 가는 그 그거 왔더라구요 아 제가 자기들 쫄깃을 부르는건줄 알았는데 그 형태가 악상같이 느낌은 있죠 저 포스트님 어서오세요 저희가 지금 제 구초로 하러 온걸걸요? 청소 이 형들은 귀찮아 뭐야 불가능해요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예 멸기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 올라갔네요 자 스캔 자 머리를 내밀어라 하나 올라오릅니다 자 머리를 내밀어라 하나 올라오릅니다 자 머리를 내밀어라 사정도가 작은것 같아 사정도의 기관총이었어요 하드가 되면 가스통도 피통이 있는거고 아 네 한방에 안뜨셔요 그렇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저 노란색 저 노란색 표시나면서 튀어 노란색 그 타격이 되는게 위에서 오네요 가스통 맞췄다는 표시군요 자 터져요 하나 올라오겠네 하나 올라오겠네 에이 죽었네 에이 죽었네 총알 못쎄게요 호스인가요? 호스는 아닌거 같은데 노란색 호스꺼에요 아니 호스는 등치가 있고 이름이 있었어요 네 네임즈가 그냥 이름은 없으니까 그냥 엘리트인가봐요 가스통은 모르겠네 예 부스트님 가스통이 이렇게 안터져 이제 버스같아요 이제 버스같은데 BTS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네요 자 스캔 일단 아 쟤가 먼저 쟤가 쟤가 오우 도끼병 빠따 도끼병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왼쪽으로 올라가네요 이거 와리가리 되는데 그래요? 쩔 병구 진짜 그거 네 저도 지금 쩔 병부터 처리하고 있어요 한마디 남았어요 쫄병 자 터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티퍼니 그쪽에 있어 보세요 예 이거 와리가리 되는데 ㅎㅎ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쪽만 양쪽 다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저기로 뛰어간다 소리 턴 던져요 소리 턴 던져요 자 조화 쏘지 뭐 정세형 스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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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해보세요 저기 쪽 아 다시 돌아놨다 뭐 바꾸는데요 무기를 자빠진건가 일로 오네요 이제 근접? 나름 근접이다 보니까 얘가 첫 번째 버스보다 더 나은 같은데요 상대하기는 하하하 넷 자 터져요 이야 피총 사고 빠질게요 오오오 테리포 캔이 먼저 오세요 캔 한 번씩 자빠지는건가 아니면 가스 채우는건가 그런게 걸리는건가 오 그럴 수 있구나 으아아아앙 호오오오오오오오 으흐 흐흐흐흐흐흐 아 뒤로 빠지세요 완전 뒤로 빠지세요 오히려 더 위험해 지금 늘 팔리다 죽었음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되네 저 처음부터 이렇게 같은데 아니 왜 붙었어 우와 저렇게 피가 막을까 좀 올랐어요 어흑 드롭게인 혹시 이어폰이 그건가요? 이니언가요? 커널형인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터져요 예 그 낮은 가격으로 높은 음질을 더 듣고 싶으시면 컴플라이 팁이라는게 있어요 컴플라이 팁 이어폰과 기가 맞나.. 밀지마요 조 그거를 바꿔주는건데요 그거를 바꿔주는건데요 홈팁만 따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요 예 그 진짜 괜찮아 효과는 야 왜 나한테 오냐? 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컴플라이 팁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모델명이나 있는거에 따라서 컴플라이 팁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컴플라이 팁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효과는 괜찮습니다 귀도 좀 덜 아프고요 좋더라고요 제가 들고 다니는 방패도 종이 작이던데 자 헤드샷 총알 가지고 가올게요 애들 방패 다 쐬 우리 방패 미치겠네 아직까지 저 가스통이 안 뜯었었어요 어? 아직까지 가운데 가스통은 안 썼었어요 올라가네요 이야 뭐가 온다 아 죽인다 한다 나 보지마 나 보지마 오 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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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 무슨 템을 주려나 어이 왜 안 죽어 저거 자 헤드샷 보스인가요? 예 저 밑에 엘리베이터 쪽에서 나오죠 나이스 스캔 하나 뛰어 올라가네요 자 클리어 아 버스 온다 왼쪽에 있는거 처리할게요 큰 말이 없다 쟤 뭐에 터진거야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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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봤냐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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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봤냐고 왜 여기까지와요 제가 저기 있구나 자 반대로 갈게요 얘네부터 잡아야되겠는데 네 밑에 있는 얘네부터요 자 클리어 완전 반대쪽으로 갈게요 완전 반대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완전 뒤로 빠지세요 이쪽으로 오네요 저기서 왜 또 뒤돌아와 저거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이제 표시해줘요 좀 많이 요저 편일성을 좀 많이 봐준거 같아요 저 봅니다 예 수류탄 자 터져요 파스톱 파스톱만 올리죠 끝쪽으로 갑니다 예 예 예 피통이 요마나까요 저거 아우 수고했어 총을 얻으러 가야되는데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쪽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위험하다 위치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치 위험하다 그쪽으로 유인하고 이쪽으로 달려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뛰진 않으니까 오케이 가까스로 맞췄어요 계속 업데이트는 해줄거요 39,000원이나죠 내가 내 생각 살다살 시집에서 이런 비싼거 처음 봤어 와 품키리가 길어졌는데 예 예 자전거에 장난 아니에요 아 너무 빨리 쏴다 그쪽으로 가요 예 근데 가스 다 썼나봐요 아니네 사기치시나요 아니 뛰어가길래 여의도 없네 보통 시즌패스가 2만원 비싸요 2만원대인걸 생각하면 얘들이 맘먹고 계속 DLC를 내겠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 게임입니다 싱글게임이 아니에요 와 이거 쿠폰이 얼만거야 보통 방어맛 까고 나면 금방 죽는데 죽을 생각을 하네 저거 우리가 약한건가 그것도 있죠 와우핑 아이 깠다 일단 운영이 문제죠 운영이 벌써 버그랑 저걸 제가 끌었어요 예 정리해 들어갑니다 잡았다 아 또 죽었어 아니 파도 깨면 생 좋은거 준다는거 상의 아닙니까? 파란색은 주잖아요 파란색은 안주는데 이 펜토리에 파란색은 들어왔을거에요 무기가 아닐 뿐이지 vasks 보라색 무기여? 올해 안에는 없겠죠 ㅋㅋ ㅋㅋ 아니 우리 뭐 레전더리도 얻으러 갈껀데 뭐 ㅋㅋ 제작해서 만드는게 빠를수도 있어 ㅋㅋ ㅋㅋ 에 아아아아아 엘리베이터나 타십시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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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오픈베타 였습니다 원래 오픈베타였어요 이제부터가 정식 서비스죠 해제한 안전가옥 안전가옥 관련된게 뭐 있나 보네 해제한 안전가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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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보상으로 샷건 쪘어요 오오오 근데 나 샷건 있는데 파이머신이 어서오세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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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